저 섬을 전체를 먹어치우겠다! 워낙 좋아하는 동생이고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싶었어요 얼마나 먹어요 저게? 13kg? 광원은 10kg 미친 거 아니야? 라면만 먹으면 될게 먹방을 취향 때문에 보게 됐어요 먹으니까 오히려 더 배고프다 어떻게 계속 먹냐? 그만 먹어야 될 거야! 대세인 먹방 하면 더 민상이 아닙니까 먹방 한두 번 해요? 벌써 저녁 먹은 거 걱정 중이야 얘네들이 1, 2분을 먹는 애들이 아냐 거덜렛다고 다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암딱 하더라고요 아이씨 아이씨 사람 살려주세요!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! Help me!